KBS 홍일 버라이티 스쿨 여기는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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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행복해요? 네 많이 행복하네요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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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나와주세요 현나아 다시 올라 올려 신고 나와주세요 현나아 다시 올라 와! 올라아! 와! 올라아! 와! 올라아! 와! 와! 올라가! 와! 어떻게 해? 기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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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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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막내 작가들이 밝히는 연예인의 진상! 김신영의 막말! 고! 또 어떤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실태가 발견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추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애교가 쉬운 힐링! 아이들! 정가요? 나네! 흰 아니 왜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데? 애교는? 애교하면 왜 기강치죠? 아니 그러면 저 간단하게 애교하면 볼까요? 볼시다 볼시다! 우리 관계군부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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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 했어요 조급했어요 조급했어요! 후 입밥 뚫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다시 한번 볼게요 dissoci에요! mek! 애교의 산실! 애교의 산실! 그렇죠! 진해 Clar ritual!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팔굽혀펴기 기광이 과연 누굴지 자 한번 이기광 자 어찌됐든 간에 이기광 좋은 것만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게 민소매 입고 팔굽혀기 하는 그 모습 혹시 안에 민소매 입고 오셨어요? 저요? 입으신거 같은데 입었으면 좋겠네? 입었네! 민소매 입었어 아니 제가 보고싶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싶은게 아니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그럽시다 그럽시다 민영이 또 순수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봅니다 네 걷지 말고 섹시하게 이렇게 내려요 내가 좋아했어 야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잘만 이렇게 올리고 아 이게 뭐야 자 민소매나 다름없네요 팔굽혀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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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만 간단하게 얼굴은 카메라만 웃으면서 해줘 이렇게 얼굴 옆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올렸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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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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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 질 수 없죠. 도전 도전. 진짜 여성권은 그냥 그냥 벗으라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니 바로 방금 간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심한 가지 생각을 할 거야. 민희가 난방 뱉기라는데요. 난방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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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낮으래요. 이것만은 난방아. 아니요. 괜찮아요. 요새 두 상황이 왔는데. 다리 하나 올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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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도둑 소리 났어. 죽었을 거야. 기가 무리하고 골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복근이요? 네. 복근 파도 타고. 복근 파도 타고. 복근 파도 타고. 자 여러분 원하러. 원해요. 원하러요. 원해요. 소희진아. 갑자기 행사하나. 요새 군이 혼자 이렇게 보여주려면 쑥스럽거든요. 기광 씨. 제가 묻히잖아. 아니요. 먼저 보여주면 되지. 안 묻혀요. 준비. 시작. 예 진짜 멋지다 반응 반응 전 말했던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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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고사 이제 본격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혼자 잘해서는 소용이 없는 그런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저 남자 4명 어디서 본거 같아요 그죠? 가상과 현실을 널어내는 예능도 안타지 뜨거운 형제들! 어떻게 틈이 이렇게 됐지? 오랜만에 무대하는 거고. 추억이었죠 추억. 나는 1박 2일 박아서. 나도! 연대책임 예능고사 1교시는 우리말 노래 퀴즈입니다. 우리말로 바뀐 영어 가사를 잘 듣고 가수와 제목 그리고 해당 소절을 우리말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벌칙방으로 보내게 된 우리말 노래 퀴즈. 이준실 러블리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이준실 러블리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미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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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무도 안 원해. 아무도 아무도. 5,4,3,2,1 엄청나는 소년들. 아무도. 나는 아무도 안 원해도 빼고. 나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닌가 싫어. 나는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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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좋은데?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누가. 아, 몸 없어 네? 아, 노바디! 몸 없잖아 몸 없어, 몸 없어, 너 빼고 몸 없어, 몸 없어, 너 빼고 몸 없어, 몸 없어, 너 빼고 난... 이빨에 두 손으로 다 나갔지 아무도 안 원해, 너 빼고 난 아무도 안 원해, 너 빼고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아무도 안 원해 아무도, 아무도 이야... 잘한다! 주세요! 문제 문제입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 몰라 몰라 아직 나는 몰라 기본 기본 사랑 공식 사람들의 이별 공식 신경질적 신경질적 달라 달라 나는 너무 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아좋아 새 혈액형 5,4,3,2,1 하나, 생각하고 나가라고 고장 나가지 말고 좋아 3수의 이거 뭐 대표적인 거냐 어... 새로운 예비 5 아니요 그게 정확하게 이거 ABO야? 히스테리 히스테리 달라 달라 내 마음대로 날 뜻대로 좋아 좋아 주세요 야, 얘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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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소리야? 또 봐왔어 근데 또 봐왔어 그러니까 아, 아, 함수의 새로운 열애 아직 나은 거예요 나는 아직 불가사의 불가사의 몰라 몰라 나는 정말 몰라 지휘 정생 고마있다 나 잠깐 진짜 옆에서 장난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정생이. 정생이. 사람들의 이별 공식 노초녀 노초녀 뭐해. 오 마이 갓. 맞잖아 노초녀 이스테리. 이러다가 노초 정국에는 노초녀 없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쏘리 네. 제가 여기 끝내겠습니다. 아우 새로운 혈액형. 미리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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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올 때 불가사이 불가사이 나올 때 비스트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어 맞아. 불가사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뭐죠? 넌 정말 불가사이 가사이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아우 잘한다 선생님. 비스트 팬이에요. 아우 넌 정말 미스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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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모든 느낌 넌 정말 불가사이 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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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할 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오래는 너 오우 뭔가 샘플링인데 이 가사에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걸 씬 러브 이거예요. 그거 다 우리말로 정말 불가사이 불가사이 안녕 불가사이 불가사이 장면 불가사이 불가사이 사랑 이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섭씨?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알고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모르겠으니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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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버커 레인버 감사합니다. 야 기관이가 더 인기 많아 I пока Österreich 은기 많아요. 나는 애교 많아요. 나는 애교 많아요. 2위 두준이에요. 2위 두준이에요 3위 3!! 3위 4 오우 용수 alone 500 어떡해 안 찍으면 벌칙방 하나 둘 셋 친구야 미안해. 이준씨 러블링 이준씨 워더풀 이준씨 워더풀 이준씨 워더풀 꼭 달팽이감 같다. 하나의 정의를 정신통일이 벌써 나와. 열어주세요. 말도 안 돼. 오늘 중반에 또 약 갈았나. 지압하는. 출넘기 하나요. 출넘기 하나요. 진짜 아프겠다. 하나 정신. 나.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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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는데. 애는 착해. 지금 말씀드리지만 에이스였어요. 애는 착해. 도민. 도민. 저 아빠 열심히 하잖아. 애는 착해. 너무 열심히 해서. 마음이 아프니까 닫아주세요. 오해 동안 사기 없던 정대. 근데 준이요. 준이요. 애는 착했는데. 연대책임 예능고사. 이 교수는 영어로 줄줄이 말입니다. 주어지는 제시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줄줄이 말하면 됩니다. 이긴 팀은 한 명의 친구를 구할 수 있고 진 팀은 한 명의 친구를 벌칙방으로 보내게 될 영어로 줄줄이 말해요. 미션 스포츠. 그나저나 오늘은 비율이 참 좋은 게 해외파가 지금 양 팀이 한 명씩. 우리 저 감미연 씨 해외파 고향이 어디에요? 저요? 공덕동. 암사동. 앰스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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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오렌지? 네이비! 오렌지? 네이비! 퍼플! 퍼플! 제 이름 맞아요? 퍼플! 퍼플! 저기 카피언 씨 분 좀 보셨어요? 퍼플 그거 제 이름 아니할까? 자 그럼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주세요! 문제입니다. 영어로 줄줄이 말해요. 이번 제시어는 영어로 된 국내 영화 제목입니다. 5,4,3,2,1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프렌즈란드 아! 마더 오케이 네! 두 컵! 세븐 데이즈 코스 시간제 두 컵 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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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컵 원 세븐 데이즈 세븐 데이즈 맞아 두 컵 투 두 컵 쓰리 하모니 예 역시 진짜 어마어마한 거 예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완승을 해서요 이준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씨 이준씨 러블리 이준씨 원더풀 안찍은 못찍은 하나 둘 셋 친부야 미안해 친부야 미안해 친부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게임을 왜 이렇게 줄 좀 잘하셔. 빨리 빨리. 형 뭐예요? 아 진짜. 아. 자 내려와요. 목이 좀 무서워. 긴장나라 봐. 귀엽다. 뭉치면 나도 살고 친구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연대책인 예능대사. 오늘의 우승팀을 가리게 될 마지막 선교실은 도전 예능 달인입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속담 마칩입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박 안에 숨겨진 속담을 정확히 맞히는 팀이 승리합니다. 도전 예능 달인. 미션 스타트. 미션 스타트. 저희 한번 해볼까요 먼저. 네. 정말 즐거운 게임인데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즐거운 게임이에요. 즐거워요. 천. 오픈해주세요. 오픈. 아.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도전. 5. 4. 3. 2. 1. 출발. 출발. 소원 구워. 아. 아. 아아. 아. 아 소액고 양감 고친다.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저거 누구야. 강렬언니인데. 강렬언니인데. 빨리 빨리. 왜 안 보여. 저거 열차들은 어떻게 해. 저건 뭐야. 세기 캐세요 들어오세요. 사진은 사운드예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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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소다 소다는 시원해. 사진은 맛있다. 탈란차 탈란다. 잠깐만. 오빠 제발. 더 예쁜데. 난 소다. 난 소다. 알았어.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난 을지다. 아 아파. 턱으로 해 턱으로 해. 턱으로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턱으로 해 턱으로. 턱이야 출발. 마치 더 깜짝이야. 쏙이. 으을. 일치. 지난. 난. 일치한 소리 다 깜깜거야. 알겠어. 자 지금 저 시간은. 오. 오오. 영국이 일어나니 확인해. 야 일용이야 나 미차겠다 이거야. 야 빵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몇 개 가세요? 뭐? 네 개 가세요, 네 개 소목지야!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요 친한, 친한... 아... 아이고 시간은 뭐였어? 또 뭐였어? 아! 아니, 있는 거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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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소, 소, 소... 야 순아! 자 순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어, 일단 말해, 일단 말해, 일단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아유... 왜 안 돼요? 소고기 좀, 소고기 좀 사줘라 콩산 단체에 먹을 거 없다 소고기 좀 사줘라 콩산 단체에 먹을 거 없다 5, 4, 3, 2, 1 6분 10초 우리 경림 팀이 6분 10초였고 저희는 6분 10초 안에만 성공하면 충분하다 도전! 5, 4, 3, 2, 1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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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올형이 하나 더 빨리 수Us 골! 저 초등학교 졸업 사 Gonzaga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괜찮아 우리 빨라 아직 빨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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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도다. 물 도다. 다시 나와야 돼. 야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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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 모면, 모면. 모면. 안 돼요, 안 돼요. 물, 모면. 도다. 야야야. 어떻게 뭐 하냐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아, 모면 된다. 아, 모면 된다. 펜, 펜, 펜. 면, 울. 된장? 빨리 더 해. 더 깨봐 더 깨봐. 눌면 안 된다. 배혜 gonad. 발음. 가. 가, 가, 가. 타깐 날до 잘 돼. 아, 뭐야. 가. 맞히세요. 가, 가. 나 달아나 봤어. 아유, 빨 비u. 아유, 천천히 볼래. 뭐야 뭐야 뭐や 뭐야 뭐야 로로 서울망 가면 된다 서울망 가면 된다 서울망 하면 된다 서울망하면 된다 아 Perform진악 아이고. 승강! 승강! 빨리 빨리 빨리. 자 명수. 자 명수. 자 명수. 자 명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명수 팀의 승리. 이거보다 더 과하면 눈썹이 안 들어 거의 머리카락 같은 거.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자 한 분씩. 오세요. 오세요. 자 누굴까요? 짱구. 짱구. 야 너무 약하다. 니가 해봐 니가. 야 니가 해봐. 너무 약하다. 액션 가면 사주세요.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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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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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누구지 아니야? 어떻게 갔다. 난 다시 트라잇 난 다시 트라잇 아유 민망했어요. вар지 다 본 적이 있어. ieron이. 다음 번. 오십니다. 잘 봐. 그럼 이제 시정이 같은데요. 기정지! 기정지!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즐거워. 아 진짜. 저 사모님 분재보다 더 강하잖아요. 모십니다. 아 누나 입술. 어떡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이동이 몇 살이에요? 답니 감사합니다.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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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마지막 그분의 분정은 청원이 틀려요. 마지막이죠. 박경금 씨죠? 저희 둘 약한 겁니다. 마지막! 나오세요! 누나 사각사각하면서 나와주세요. 사각 사각. 스머프? 어? 앞이 공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다 분명은 그룹 더 블루베리라고요. 블루베리. 저 쇼트랙 아니에요 쇼트랙. 쇼트랙. 저 쇼트랙에서 얼굴 한 개 받아가지고 알아듣고. 진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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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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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한국방송.